나간 자료로 보셔도 되고요. 그래서 학교보건위원회는 학교보건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이죠. 뭐가 아니야? 교육부 장관 소속이 아니다. 교육부 장관 소속이 아니다. 라고 하는 거죠. 이거는 주어 바꿔치기 딱 좋죠. 그렇게 됩니다. 보통 앞에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었죠.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이었죠. 또 우리가 국민건강증진법에서 있는 것이나 국민영양관리법은 주어가 대부분 다 보건복지부 장관이었지만 학교에서 나오는 시도학교보건위원회죠. 보건위원회는 어디냐? 교육감 소속이다. 교육부 장관 소속이 아니다. 이걸 특별히 잘 기억해서 봐주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. 그래서 일단 학교보건위원회는 교육감 소속으로 기도학교보건위원을 두죠. 위원은 15명 이내의 위원이 되겠는데 보건위원회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담당하는 게 시행령 24조에 있죠. 이거는 그냥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고요.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. 그리고 보건위원회의 구성 그리고 그다음에 위원장의 직무 이런 것들은 기술적인 사안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별로 안 보셔도 크게 상관없어 보입니다. 이게 보면 다 회의를 어떻게 하고 분과위원회가 어떻게 되고 이런 건 시험 문제에 제가 볼 때는 나올 가능성은 그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